우리나라, 그리고 또 독일에서, 유럽에서 물가 지표 나온다는 점 주목하겠습니다. 이재용 사면이라는 또 이슈가 오늘장에 제기가 될지도 오늘 대통령 만찬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띄게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FA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승하락 부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올해 국내 시장 보압으로 전망하겠습니다. 네, 간만 미국에서는 다우지수만이 상승을 했고요. 또 어제 우리 증시, 여러 가지 펀더멘털 호재가 있었습니다. 뭐 GDP 전망이라든지 또 5월까지 수출 지표를 봤을 때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최대 금액의 수출 금액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가 역대 두 번째 고점에 안착하는 모습, 3,22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보압 출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전망하시는 근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 코스피가 3,200선에 안착을 하면서 일단 지수에 대한 단기적인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하방으로 좀 더 뚫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5월에는 외국인이 8조에 가까운 금액을 매도를 하면서 6월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재개되는 기대감, 그리고 간밤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부분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3,200선, 3,150에서 3,200선을 지지를 하면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관련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수협종이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소주 중심으로 백신 접종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수를 잘 받쳐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키 지수, 최근에 국내 지수가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보압으로 시작을 하고요. 장후반까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는데요. 어제 나온 기사를 봐도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 넷마블, 안트로젠, 포스코, 케미칼, 첨보, 하나시스템, 비트로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장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변동성 장세이고 섹터가 흔한 매가 좀 짧게 짧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단기적인 모멘텀에도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어제장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조선업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해운업과 함께 조선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선업이 지금까지 지난 좀 긴 시간 동안 조금 불황이었다면 앞으로 해운업과 같이 해운업과 동반하여 지금 슈퍼사이클이 다시 또 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 글로벌 조선사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컨테이너를 발주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수주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자 같은 경우, 어제자 공시에서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틀 만에 약 1.3조의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국내 조선사들 당분간 상승 찰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 발주량을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약 172%가 급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업 그리고 국내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보통 수주 후에, 1, 2년 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주에 대한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증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기적으로는 좀 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로 일단은 뭐 항공주, 간밤에도 항공주와 그 여행주가 미국 중시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국내에서는 그 여행주에 대한 부분이 살짝 좀 고점인 내배를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좀 쉬어가는 장이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행에 대한 기재가 으로 인해서 관련 업종들은 한동안은 조금 더 상승 내비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길점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염두에 두실 부분이고요. 저는 여기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엔터주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1분기 실적 오히려 좀 더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멍눌렸던 이런 소비가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실적이 좀 더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엔터주 단기적으로 좀 5월에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 고점이 됐었지만 조정을 받을 시에 엔터주 전반적인 모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 섹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 이제 수납매 섹터에서 아직 자동차 섹터가 크게 오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리고 하반기부터 채장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흠성을 치이면서 주가 상승세가 오기 전에 미리 선정하는 매수 전략도 유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